뭐야, 너 약하네? 사람의 비를 안 먹는구나, 맞지? 그래, 사람이었다고 그래, 사람이었다 바쁘지 괜찮아 괜찮아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 여자의 혼를 없애는 데 방해가 돼서 그래 혼를 없앤다고? 불가살만이 사람이 혼를 없앨 수가 있어 그 여자 더는 만생하지 못할 거야 이분이 마지막이다 저 여자의 혼란은 내 것이야 나도 저 여자한테 받을 빚이 좀 있거든 그래서 저녁 자세히